수산조사 아 저거 다해서 너 저거 다 내가 다한 건가 일들이 좋은 거 진짜 조화주 났냐? 아유 이놈의 새끼 나쁜놈 언니가 왔을 때 건우 반응 꼬리도 안 흔든다 아니거든? 여기 친하거든? 건휘야 그래도 넬렬렬렬하지 건휘야 일로와 건휘야 진짜 충격적이다 언니 시간 좀 같이 보내야겠다 언니 오늘 같이 자 오늘 보누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건휘야 건휘야 어 건휘야 언니 너 큰 누나한테 관심 좀 가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건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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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나도 여기 너거 하나 끊어줘 좋소 간식으로 꼴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오 이거 완전 좋아하네 이거? 이거 뭐야? 얘는 그 뭔지 다 좋아해요 얘는 꼬리 흔들 꼬리를 드디어 안 되네 언니 드디어 꼬리 흔들 아 걔들 다 똑같애 사람 돈으로 자겠어 하하하하하 볼방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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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적이다 오늘 얘 충격적이군 하하하하 그누야 너 이만 물죽아 인마 큰언니야 큰 누나야 너 왜 그러니? 대흥망덕해 대흥망덕놈 대흥망덕놈 야 이리와 너 저거 밥 다 내가 산 건 거 알아보 그래 인마 알아볼라 삼식아 삼식아 너 이제 밥 없어 이제 삼식아 너 지금 야 아저씨가 개터리야 개터리야 그래 개터리야 지금 누나한테 잘해야 니가 갖고 오신 걸 얻어먹지 그래 너 저거 목줄도 다 누나한테 준거야 그래 목줄도 만원짜리 이 아저씨는 개터리야 개터리 뭔지 알아? 니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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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털이야 야 이 새끼 야 야 인마 내가 컨트롤 왜 몰라 그래 왜 몰라 발라덕만 할 줄 알지 발라덕만 할 줄 알고 개스키 호노 가자 어우 개스키 루시아씨? 우리집 개스키 루시아씨? 루시아씨? 아니 루시아씨? 이거로 개스키 시발모스키 개스키 개스키 날 촉촉하게 만드는 개스키 나 아팠어 서룹스키 아 근데 진짜 거누스키 봐라 세화야 개스키 개스키 서룹스키 진짜 아빠 처음이 광주에서 왔을 때 얼마나 아빠를 경기했냐 그래 맞아 맞아 진짜 이렇게 친해진 거 진짜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? 맞아 대단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한마디 해줘 거누한테 거누야 I love you 하지만 너는 시발모스키 복식 호흡 해야돼 아 블라디 보스톡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개노모스키 왜 저래 왜 저래 거누 일어나 거누 일어나 거누 거누 일어나 거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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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거누 거누 일어나 거누 뭐야 이 쥐 뭐야 해 개노모스키 워우 개노모스키 워우 아 굉장히 우울것이네 그렇게 한 단계 이쁘 적을 이거 어떻게